자자 낚시하러 자자 낚시하러 아 참 어디와 아기야 가자 오 이거 너무 귀엽다 이름이 뭐예요 강아지? 딸기 딸기요? 무섭게 생겼는데 이름이 딸기래 아 면수 안 맺다 오 씨 널러 왔어요 침 좀 줄여야겠다 너무 깊다 깐 새우를 하니까 얘들이 이거를 바로 한 번에 못 먹고 입질이 계속 들어가네 퀴스 하실 거예요? 오 예 퀴즈 하실 퀴즈 하실 퀴즈 하실 퀴즈 하실 퀴즈 하실 철이 부러졌다 아 나 여분 있다 군독이 혹시 몰라서 갖고 왔어 아 군독이 들면 또 날아다니는데 어떡하지? 아 군독이 또 오랜만에 휘둘러 봐야겠다 안되겠다 결국엔 저녁 낚시가 돼버렸네 칼을 뽑는 느낌이예요 완전 짱짱해 파도에 밀려서 팍 캐치 아우 씨 안 보여 수심은 1.5 정도로 맞췄거든요 수심은 아우 아우 라인 터졌어 라인 세트라 붙이니까 계속 걸려 아우 나 우기가 없단 말이야 나 우기가 없단 말이야 오 오 오 곧 나왔다 Scotty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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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우 자우자 다윗 청경인가본데? 바로 뚝배기 할게요 뚝배기 봐봐라 뚝배기 정갱이! 지지 씨 잡았다. 잡았다 잡았다. 큰일 났네 어떡하지? 정갱이 붙었네 어떡하지? 아 제주도까지 와서 이 정갱이가 뭐람? 정갱이! 정갱이 안 된다고! 오! 이 지지! 정갱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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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! 제발 정갱이! 오! 힘쓴다! 오! 빠졌어! 지금 힘이 달랐어 힘이! 비 오는 날 사과 한번 치겠습니다. 비 오는 날 사과 한번 치겠습니다. 정갱이다 정갱이! 정갱이 그냥 던지나마자 쭉 골고 간다 그냥! 잡았다! 잡았다! 정갱이! 쫑밀이! 나 소리 텐서 농어들 잡으려고? 아 농어 잡으시려고? 어! 넷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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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치 고수! 오예! 넷치 살렸어! 아깝! 스팸! 뽀! 거부하라! 쑥뿌리 내양으로 봤어 내양 동생이 밖에 안 나와서 무늬로 변경할게요 무늬 무늬로 변경할 po 잡았다 아 거 작아는데 문이 잡았다 우리 잡았다 문어 잡았어. 문어. 문어 잡았어. 문어 잡았어. 문어 잡았어. 문어 잡았어. 문어 잡았는데? 숙소로 갈게. 숙소 가서 문어 라면 해 먹어야죠. 문어 라면. 지금 이거 내가 오늘 잡은 문어거든요. 여기 문어. 문어를 우선 씻어야 되죠. 라면 용 문어. 나 먹대? 오지연 짬뽕 냄새. 나 이 세상에 라면 제일 맛있는 거 같아. 오지연 짬뽕 그 냄새 알죠? 문어 딱 한 마리 싹 입고 문어 꼽히고. 짬뽕. 아 이거 완전 살으로 꼈다. 겁나 시원하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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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